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에 있는 저렴한 2룸, 아 3룸이구요.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들어가면은 여기에 현관에 작은 신발장이 이렇게 나와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 거실 겸 복도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싱크대가 나와있고 방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쪽은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이는 방이구요. 여기가 안쪽 방입니다. 이런 공간이구요. 다시 거실 겸 주방을 지나서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큰 방입니다. 큰 방이 채광이 아주 좋고 창이 커서 환기도 잘 될 것으로 보이구요. 여기는 수성구에 있지만 300에 25만원에 저렴하게 나와있는 방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